저희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필옵틱스. 아, 필옵틱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만 천 원에 20%요. 2만 천 원이요. 아, 조금 되셨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가지고 홀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비중을 담아도 되는 건지 대표님들한테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긍정지셨네요. 최진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유리기판, 이제 섹터로 볼 수 있잖아요. 오늘 관련주들 그래도 조금은 반등세가 나왔는데 과연 이걸 좀 이어갈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 유리기판 쪽에서는 또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맞아요. 일단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성이 또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외형 성장에 대한 폭까지도 같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다만 이제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1분기 때는 좀 적자로 전환이 됐었는데 올해 이제 2분기에 좀 실적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이제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피로티스가 조금 더 주가가 하방으로 좀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ROE 같은 경우도 적자로 다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유리기판이 움직였던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유리기판에 대한 성장성, 앞으로 그 기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전 쪽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2차전에도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수급력을 받았던 부분들. 유리기판도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도 공급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있어서 일단 피로옵틱스 같은 경우도 삭각장비 쪽에서도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한 차례 더 수급적인 펌핑이 나와줄 가능성에 지금 주가가 좀 와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주가가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1년선에 정확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또 그 아래 이제 2년선이 일단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 차례 좀 반등이 또 강하게 들어와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적인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지금 평단이 2만 천 원대의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것은 아직은 좀 권장을 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내가 피로옵틱스 쪽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갈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빠졌을 경우 1만 4천 4백 원에서 1만 4천 원대 이 레인지 박스권 안에서 피로옵틱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일단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추가 매수를 일단은 진행을 안 하고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펌핑이 들어와 줄 만한 구간에 일단 위치적으로 와줬기 때문에 아마 수급이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저는 2만 천 원대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상승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2만 4천 5백 원에서 2만 4천 원대. 여기를 일단 피로옵틱스가 돌파해줘야만이 다시 한 번 더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2만 4천 5백 원대까지는 한 반 비중 정도 생각을 하시고 여기 좀 돌파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3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가져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만 4천 원대를 돌파한다면 3만 원 정도도 볼 수 있다. 유리기판 섹터 자체에 대해서도 좀 성장성이 충분하다는 말씀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로옵틱스 저희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동국제약. 네 매숫가랑 비중은요? 매숫가가 19,290원. 비중은 20%요. 아 이번 달쯤에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네 초에 한 달도 넘은 것 같네. 네. 그러면 한 2만 원대까지는 또 보셨었네요 시청자님. 네. 그때 못 보셨고요.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니까 괜히 또 걱정스러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모멘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동국제약.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김태정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변동성이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진 않긴 했거든요. 매숫가 이후로 좀 가능할까요? 아마 시청자분은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TV에서는 자꾸 제약바이오 좋다고 하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네. 동국제약도 제약바이오인 것 같은데. 왜 이 기업은 안 가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 사명의 제약자는 들어가지만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제약가는 조금은 거리가 먼 일반의약품을 좀 취급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국제약이 지금 밀고 있는 혹은 이제 동국제약을 시장에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오히려 일반의약품 혹은 임상 이러한 뉴스가 아니라 이 홈 디바이스 뷰티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때문에 이제 동국제약이 어느 정도 시세가 조금 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대상주격은 아니다 보니까 상승도 조금은 애매했고. 그렇다고 또 밀리기에는 지금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시청자분도 이제 쭉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19,000원대 그러니까 보유한 가격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제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하지만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 구간에서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자금이 한쪽으로 묶이는 그러한 현상을 좀 유발을 할 수 있어서 저는 현재의 비중만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조금은 길게 좀 끌고 가셔본다라고 하면 매수가 위에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타이밍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16,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저희 주상전화 코너로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아니고 손절할 때도 지금은 아니고 일단은 보유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약 정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만 더 기다리셔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동국제약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APR이고요. 네. 네 28만 6천원에 10%거든요. 오 28만원. 언제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한 며칠 됐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고 올라가다가 오후에 보호회수 물량 얘기 나오면서 10% 넘게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깐요. 네 근데 보호회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앞으로 괜찮을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세 보여주고. 30만원까지 찍었다가. 오늘 급락으로 마무리가 돼서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의 전략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완전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네 두 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러면 긍정부터 들어볼게요. 최대 매출도 냈다. 액면 분할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오늘 잠깐 이거 물량 때문에 좀 하락한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락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일단 단기적인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빠졌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는데 보통 액면 분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주식수로 증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좀 증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은 주식수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취지이긴 한데 일단 이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액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도 크게 영향이 없으면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APR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미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상반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라인업 구조를 가지고 더욱더 라인업을 좀 새롭게 개편을 하기 위한 그런 스탠서적인 움직임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K뷰티, K미용 의료기기 이런 K가 붙어있는 트렌드 속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APR의 실적은 저는 오히려 의심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해외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호 예수라는 좀 이런 압박감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한 차례 좀 주가가 급락이 나와주고 나서 또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기 전에 또 공포감이 저는 매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기업 중의 하나가 또 APR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지금 평단이 한 28만 6천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거기는 일단은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돌파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여기서 우려감에 의해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일단 조금 더 빠질 때까지 조금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21만 원대, 21만 8천 원대 이 레인지 박스 구간 오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한 번 10% 더 추가하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비중이 많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추감해서 좀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차트적으로만 봐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만한 그런 기미들은 안 보이긴 합니다. 올라갈 만한 기미들은 안 보이고 일단 추세도 이미 깨진 상황에서 앞쪽 저점 라인의 바닥을 한 번 더 리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또 한 번에 추감해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1만 8천 원에서 21만 원대 오게 되면은 여기서 좀 추감해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비중은 20%로 좀 확대가 된 상황에서 평단도 확실하게 조정이 되실 겁니다. 평단도 조정이 된다 하게 되면은 분명히 저는 반등 역시도 좀 강하게 탄력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이 심하다. 좀 비중을 조금씩 줄이셔가지고 나중에 좀 더 홀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40만 원대까지는 가지고 가보셔도 올해까지는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김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뭔가 차트를 보면 추세를 이탈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긴 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지금 시청자분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보호해소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걸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낸 겁니다. 무증도 아닌 액분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추후에 주가를 부양하려면 강력한 어떤 주주환원 정책이 아니고서는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APR이 이번에 보여준 성과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악성 매물이 지금 쌓여있는 상황에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매수 주체 물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그리고 더군다나 APR만 그런 게 아니라 클래시스도 그렇고요. 대다수의 피부 및 오류 기기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굳이 이 종목을 비중이 많다면 좀 고민이 되겠지만 비중이 10%이시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손절하신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도 업종의 반등이 나오는 첫날이기 때문에 만약 그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최근에 지수 대비 정말 강했었던, 잘 버텨줬던 이런 쪽의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APR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는 결단을 좀 내리셔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카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다 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 시장에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내 종목도 좀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저 마시고 지금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022-4919번,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지금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도 한번 도와드릴까요? 우리 9370님이신데 동방 3,40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은 10%. 단타로 접근했는데 어제 갑자기 쭉 빠져서 놀랬다. 홀딩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팀 F 사태 반사수의 테마주로 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다시 한 분이 이슈가 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외국인 기관, 연기금 할 것이 전부 다 일단 사들이긴 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밑고리를 달고 쭉 계속해서 좀 위로 말아 올렸다가 마감을 했다라는 거. 일단 지금 개인 쪽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메이저에서 받아줬다는 거거든요. 메이저에서 받아주긴 했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일단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해줬다라고 보면 되시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밑고리를 계속 달면서 반등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이 기대 수요 자체가 동방 쪽에서 좀 많이 또 잡혀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홈플러스나 쿠팡같이 좀 안정적인 거래처도 확보를 하고 있는 게 동방이다 보니까 팀원이나 UF 사태로 인해가지고 반사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하게 주가가 수급력이 좀 이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게 하루 이틀하고 말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좀 큰 이슈잖아요. 워낙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언제든 저는 이슈 플레이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세가 다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슈가 붙어주면서 굉장히 동방이 주가를 위로 올려줄 만한 주가를 좀 크게 업사이드 해줄 만한 재료들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 추세를 좀 전환을 해주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바닷거리 있었던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해주고 위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급하게는 갈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래도 시청자님 지금 단타로 접근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매수가를 놓고 보니까 거의 지금 매수가랑 큰 차이는 없어요. 동방이 지금 마감을 한 종가 라인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반등을 나와줄 가능성 굉장히 좀 높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단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한 것은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가 이상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은 일정 부분에서는 좀 수익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400원대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3,400원에서 한 번 더 저항 맞고 빠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400원에서 만약에 저항을 맞고 빠진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비중을 좀 일단 줄이는 거 추천을 드려요. 비중을 일단 반절 정도 보호화권에서 축소를 시킨 다음에 뭐 여기서 정말 그냥 운이 좋게 좀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전고라인까지는 보셔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돌파가 안 나오게 되면은 제차 여기서 또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은 앞쪽에 좀 거래대금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장태원분의 시가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00원대. 이 3,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여기를 이타 안 하면 일단은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방 가각 전략까지 꼼꼼하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9411번님 미코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매수가는 13,000원대 비중은 8%입니다. 단기로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요. 김보은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전고점 19,000원 전에 사신 건지 후에 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자마자 일단 밀리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시에 제가 미코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본업에서 펄스히터라고 하는 제품이 지금 삼성 쪽이랑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 퀄테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 하반기에 통과가 돼서 양산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미코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비교를 좀 해보자면 YC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YC가 시총이 1.4천억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의 천억, 그러니까 천억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총 대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 하나에 월요일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의 두 자릿수 상승하는 것을 봐서는 저는 미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후에 더 강한 시세도 좀 내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전력기기 쪽이 이번에 조정이 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쪽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전력 쪽도 우리가 수납매가 돌 때 SOFC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때 SOFC 관련 테마에서 미코가 대장의 자리를 차지했었던 과거의 어떤 패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지속 보유를 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6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도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는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7월 이후부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같이 좀 빠진 그러한 상황이라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의 가치에 전혀 문제는 아직까지는 있는 점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여쭤보셨는데 단기보다도 조금 더 홀딩해보시면 시장 상황이 좀 나아질 때 미코도 같이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걸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려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조금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님이 끊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 효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7만 1,900원의 20% 비중부여고 계시네요. 혹시 어제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일단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긴가민가 하시나 봐요. 아, 일단 중립 나왔고요. 부정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계속 밀립니다. 본부장님, 이 종목 어쩌다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하단 더 열어놔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신규 상장주라는 매력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보통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위로 부양을 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단기 수익을 보시려고 들어가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다시 재개가 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트레딩 관점을 놓고 보면 일봉, 주봉, 월봉 봐봤자 의미가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아래쪽에서 거리량이 계속해서 지금 증폭이 해주면서 누군가가 계속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들은 계속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들어와주고 있고 금융 투자 물량이 일단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보통 이제 금융 투자 물량이 3월일 내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와준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좀 들어와주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에서 투신보험에서 나오는 물량을 받아줄 만한 그런 여력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금융 투자랑 개인 쪽에서 들어오는 매수세만 놓고 보면 단기적인 반등은 일단 좀 들어와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인 반등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 평단 자체가 7만 원대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7만 원대까지 좀 상승 여력이 나오기에는 저는 시간적인 요소가 좀 더 걸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HS 효성이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한 살 바닥이 어딘지 체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라든지 손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앞전에 최저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적으로는 결국 신저가를 어디로 잡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또 잡아야 되고 또 이제 1봉상으로도 계속해서 좀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쌓여야 많이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이 정교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단순히 1봉으로 녹으니까 3거래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3거래일 정도만에 돼서 분봉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뭐 위로 올라주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평당가까지는 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앞전에 52주 신저가 라인을 다시 잡고 나서 거기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그럼 그 저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지금의 저가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 저가 라인을 잡아주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거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목표가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6만 7천 원대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6만 7천 원대. 6만 7천 원대 충분히 소화해준다 하게 되면 7만 천 원대까지는 일단 상승이 보여주긴 하는데 6만 7천 원에서 7만 천 원 사이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립니다. 비중을 조금 더 축소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좀 정확하게 바닥을 잡았다 하게 되면 조금 더 트라이를 해보셔도 되는데 바닥을 잡은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저항받고 다시 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한번 추이를 체크를 해보시고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HS 효성 의견 들어봤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인적분화 이후 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크게 밀리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 내보일만한 어떤 사업부가 뚜렷하게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적분화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효성 첨단 소재를 통해서 뭐 각가지 사업부가 이제 나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눠서 가지고 온 쪽에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업부가 있느냐. 그게 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소외받을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제가 약간 중립 의견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매수 가격이 뭐 10만 원대였다면 당연히 부정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앞선 이제 최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한번 나와줄 수는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제가 이제 중립 의견을 드렸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이 6만 7천원에서 7만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냥 욕심 없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매수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 비중이 뭐 5% 10%도 아니라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면 하시는 분일수록 혹은 줄인이신 분일수록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웬만하면 트레이딩 전략을 안 세우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을 매매를 할 땐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식을 전략을 좀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신규 상장주는 그 과거 데이터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한 번 더 숫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하는 대뇌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조금 지향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식 전략을 짜면서 차트 흐름이라는 것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신규 상장주는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HS 효성 저희가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질문 궁금하실까요? 아니, 롯데에너지 머트리얼들을 제가 5만 7천원에 샀는데요. 차자마자 뚝 떨어져서 제가 중간에 쭉쭉 사서 4만 7천원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 멘토님한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7월에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저희가 전략 한 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도 있고요. 그러면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최진흥 본부장님, 지금 계속 진짜 이번 한 달간 너무 많이 밀렸거든요. 이미 추가 매수도 하신 상황인데 4만 원이 좀 무너졌어요. 다시 좀 추세 반등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들어올릴만한 모멘텀이 없는 게 가장 큰 약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의 사업성이나 앞으로의 성장성만 놓고 보면 매년마다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히 맞거든요. 동박축도 관련해서. 결국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저는 지금은 둔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 둔화세도 당연히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반등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청자님이 여기서 내가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를 정말 좀 길게 생각을 하고 같이 투자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갔다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긍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밀리는 부분들 때문에 좀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저는 지금 라인에서 어떠한 스탠스적인 움직임을 취하기는 다소 너무 멀리 왔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손절을 해야 되는 범위, 가동 범위 내에도 이미 이탈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 당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추세를 다시 좀 돌려주려는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금융투자 물량이 일단은 들어와줬거든요. 오늘 일단 금투 물량이 좀 들어와줬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평단이 4만 7천 원대죠. 4만 7천 원대 비중 20% 정도가 지금 달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 평단이 조정이 된 구간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4만 7천 원대가 지금 4만 7천 원부터 해가지고 5만 원대까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결국에는 롯데에너지 머트러제가 매물을 누군가가 소화를 해주고 위로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모멘텀이 더 더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추세반등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거리량으로는 추세반전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량이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거리량이 크게 실리지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과도하게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술적인 반등까지도 힘이 크지 않다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밑으로 밀리는 움직임도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라인에서 내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게 되면 저는 그냥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평단 구간도 결국에는 성장성 여부만 놓고 보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움직였다 하게 되면 3만 6천 원대에 여기를 일단은 이탈 안 하는 게 좋겠죠. 추세전환 지금 시도를 하려는 구간들. 그런데 저는 거리량이 크지가 않고 계속 거리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깰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조금 더 염두를 해두시고 저는 오히려 3만 1천 원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하게 되면 3만 1천 원대까지 이격을 좀 좁히는 움직임 가격이 조금 더 좁혀진다 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 추가 매수로 진행을 해서 평단을 조금 낮춰가지고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그때 좀 추가 매수 전략도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의견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6819님은 백광산업 갖고 계신데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3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네 그럼 김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사각가 기록하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결국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는 절반 정도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백광산업이 지금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부분 중에 테마를 좀 제외하고 실제 팩트 기준으로 보면 새만금 지역 쪽에 이제 수산화 나트륨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새만금 쪽에서 이제 뭐 전구체 만드는 공장을 이제 단지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에 가장 이제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백광산업이 꼽히면서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투자가 투자는 지속이 되지만 규모가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수급 쪽으로 혹은 캔들 쪽으로 기술 쪽으로 보더라도 추가 조정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정도의 절반 정도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의 하락 추세가 7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하락은 지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부터 혹은 다음 주에 지수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등폭을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비중도 저는 리스크 관리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광산업 도와드려봤어요.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에 러브비니님 도와드릴게요. 노브랜드 갖고 계십니다. 2만 8,400원의 10%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42%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또 은근히 신규 상장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노브랜드는 참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관심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단 속해있는 섹터도 그렇고 모멘텀이나 이런 개별적인 재료 부분들이 딱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면만 봐도 기간의 러브콜은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이 일단은 들어와주고 있기는 한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좀 낮춰나가는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브랜드의 지금 비중이 좀 10%에 2만 8,400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평단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개별적으로 평단이 높다라는 전제 하에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당장 손절을 하기에도 딱히 좀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아요. 일단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저는 저점이 정확하게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을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일단 좀 나와줘야 되는데 분봉으로 보면 일단은 15분공에서 추세는 돌리려고 하는 흐름들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추세는 돌리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지금은 좀 안 실리고 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밑으로 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노브랜드를 정말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된다 하게 되면 한 번 더 저점 잡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고 아니면 완전히 진짜 추세를 돌려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나 재료 부분들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아마 추세를 강하게 돌리기에는 다소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 이쪽에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5만 원대 매물. 여기 매물이 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언젠가는 이 매물 분명히 소활료는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언제일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킥포인트인데 지금 당장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손실을 봐서 아프고 또 이거 계속 생각이 나고 하면 일단 터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거는 수익을 봐야 되고 이건 쭉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저점 잡히는 모습들 연출이 되고 추가 매수는 일단 저는 진행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추가 매수는 진행 안 하고요. 그대로 포트 10% 그냥 묵혀둔다 생각을 하시고 일단 가져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현 최선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종목에 대해서 갈팡질팡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 마시고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시간 후에 좀 거래해서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을지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